2002 월드컵 당시 헤딩 선제골로 대한민국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공격수 크리스티안 비에리 당시에 골도 넣고 김태영 선수의 코뼈도 부러뜨려서 국내에서는 얄미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알고보면 생각보다 더 대단했던 공격수로 이탈리아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이자 코나우드를 제치고 역대 최고의 이정률을 갱신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과 파워풀한 플레이로 타겟형 공격수를 좋아했던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비에리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비에리는 1973년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베르토 비에리는 유벤투스 및 AS 로마에서 뛰었던 선수였고 선수 말년을 호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호주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비에리는 축구와 크리켓 등 여러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랐고 그의 형 막시밀리아노 비에리와 함께 프로 선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형은 후에 자신이 태어난 호주에서 국가대표로 뛰게 되죠 비에리는 아버지가 뛰었던 호주 팀인 마르코니 스텔리언스의 유스팀에서 뛰다가 가족들과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되자 AC 산타루치아 팀에 합류했고 좋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칼치오 프라토 팀을 거쳐 토리노 FC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18살의 나이로 1군에 데뷔할 수 있었고 제노아를 상대로 데뷔골도 기록했는데요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는지 9293 시즌을 치르던 중 세리에 비해 P4SC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이후로 그는 전임앤이 돼 1년마다 팀을 떠나 여러 팀들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P4에서는 18경기 2골에 그쳤지만 라벤나 FC에서 32경기 12골 베네치아 FC에서 29경기 11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늘린 후에 세리의 A로 복귀, 9596 시즌에는 아탈란타 BC에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일부리그에서도 21경기 9골의 득점력을 보이자 1996년 여름에 새 시즈를 앞두고 거함 유벤투스의 선택을 받아 난생처음 빅클럽에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에 각각 첼시와 미들즈브러로 이적한 공격수 제안루카 비알리 및 파브리치오 라바넬리의 자리를 비에리와 유고슬라비아 출신 공격수 알렌 보크시치로 메운 것인데 함께 합류한 진에린 지단의 도움을 받아 비에리는 모든 대회 37경기 14골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세리 A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달성하는 것에 기여했고 이탈리아 국가대표로도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난 후 비에리는 유벤투스를 떠나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유벤투스에서 받은 연봉이 너무 적었던 탓에 그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약속한 스페인으로 향했던 것이죠 당시 아틀레티코는 많은 돈을 써서 파울로프트레와 주니녀 파울리스타 포항스티러스 출신 공격수 라데 보그다노비치 등을 영입했는데요 비에리는 모든 대회 32경기 29골을 터뜨렸고 라리가 득점왕에 등극하며 자신의 몫을 해냈지만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에 못 미쳐 리그 7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득점력에 물이 오른 그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 본격적인 월클급 공격수로 거듭납니다 조벨예선 첫 경기 선제골 두 번째 경기 멀티골 세 번째 경기 역시 선제골을 기록했고 16항에서 노르웨이를 상대로 또 선제 결승골을 기록하며 대회 4경기만에 5골을 폭발시켰습니다 8강에서 우승팀 프랑스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지만 대회 득점 공동 2위에 오른 비에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한편 전이맨답게 소속팀에서는 새로 부임한 아리고사키 감독과 불화를 겪은 후 자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비에리는 라치오에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자국으로 컴백한 첫 시즌에 모든 대회 28경기 14골을 기록했으며 스페르코파 및 컵 위너스컵 우승에 기여합니다 이후 1년 만에 또 빅클럽의 제안을 받아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장기간 뛸 팀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역대 월드레코드를 크게 갱신하는 이정료를 제안한 인터밀란에 입단하게 된 것이죠 호나우드, 로베르토 바조, 이반사모라노, 아드리안 무투를 함께 보유한 인테르는 당연히 우승 1순위로 떠올랐는데요 비에리는 리그 첫 경기에서 헤드트랙을 기록하며 산뜻하게 출발했고 계속해서 좋은 득점력을 선보였지만 팀은 호나우드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의 불행 속에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리그 4위 및 컵 대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비에리는 1999년에 페리에이 올해의 선수 및 올해의 이탈리아 선수에 뽑히면서 클래스를 인정받았죠 그는 이후로도 매년 리그 20골가량을 넣었지만 소속팀은 계속해서 우승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유로 대회와도 거리가 멀어 유로 2000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비에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다가오자 월드컵의 사나이답게 매서운 득점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0102 시즌에 모든 대회 28경기 25골에 물오른 기량을 유지한 채 2002 월드컵에 참가했고 에콰도르를 상대로 멀티골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썼뜨립니다 비에리의 활약에도 1승 1무 1패라는 불안한 성적으로 겨우 16항에 오른 이탈리아는 개최국 대한민국을 만났고 모두 아시다시피 비에리가 파워풀한 헤딩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결국 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2번의 월드컵이 각각 8강과 16강에 그쳤지만 비에리만큼은 9경기 출장 9골이라는 엄청난 골기록으로 파울로 로시, 로베르토 바조와 함께 이탈리아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소속팀에서는 새로운 파트너 에르난 크레스포와 좋은 호흡을 보여 득점골을 이어갔지만 인텔에는 번번이 트로피 획득에 실패합니다 0203 시즌은 비에리가 모든 대회 37경기 27골을 터뜨렸음에도 리그 준우승 챔피언스리그는 4강에서 라이벌 에이시빌란에게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그 와중에 좋은 콤비였던 크레스포가 첼시로 이적하게 되자 비에리는 점점 팀의 행보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파트너인 아드리아노와도 함께 좋은 모습을 이어갔지만 팀의 순위는 더 떨어졌고 결국 비에리는 팀에서의 6번째 시즌이자 자신의 팀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0405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해에는 드디어 코파 이탈리아에서 우승을 하면서 비에리가 드디어 인테르와 함께 첫 트로피를 따냈지만 인테르는 팀 내 최고 주급자이자 나이도 많아진 비에리와 동행을 그만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비에리는 최대 라이벌 에이시밀란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32살이 되었지만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기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팀에는 안드리 셰브첸코, 알베르토 질라르디노, 필리포 인자기 등의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잡기 어려웠던 비에리는 급속도로 기량 저하를 겪게 됩니다 모든 대회 14경기 2골로 초라한 전반기를 마친 후 이탈리아 대표팀의 마르셀로 리피 감독은 2006 월드컵에 참가하고 싶다면 이적해서 출전 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조언을 따라 프랑스의 AS 모나코에 입단한 비에리는 입단 직후 좋은 득점력을 보였지만 이후 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잃었고 2006 월드컵에도 뽑히지 못했습니다 비에리는 자국으로 돌아왔지만 불러주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아탈란타 팀에 입단하면서 월급 1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직장인 월급을 받기로 해 이슈를 모았는데요 대신 득점 수당이 무려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어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부상을 당해 시즌 최종 성적은 겨우 7경기 2골이었기 때문에 한때 리그 최다 연봉자였던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오렌티나에 합류한 그는 무려 12번째 클럽에 합류하며 전임엔의 명성을 이어갔는데 이 시즌에는 34살의 나이로 슈퍼서브로 뛰면서 모든 대회 39경기 9골을 기록 피오렌티나의 4위 진입과 유에파컵 4강 진출에 기여하며 클래스를 입증했지만 유에파컵 4강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를 실축하고 팀이 탈락하며 활약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게 피오렌티나에서 그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죠 0809C를 앞두고 돌아간 아탈란타에서 또 부상 등을 이유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모든 대회 9경기 2골의 기록을 남긴 비에리는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나 은퇴를 선언합니다 비에리는 은퇴 후 특별히 코치 및 감독 생활을 하지는 않고 주구와 관련된 방송일을 하며 개인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는 정인영 아나운서가 밝히길 함께 우연히 사진을 찍은 후 스튜디오로 자신을 찾아와서 조금 무서웠다는 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워풀한 플레이로 이탈리아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기업되고 있는 비에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축나잇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